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강의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주를 사고 싶을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상당 부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상한가를 연이틀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스펙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집단적으로 움직임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유통 물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피인수를 할 수 있다는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수가 가능한 기업들을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펙이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상당한 상한가라든지 또 급등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모를 통해서 상장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는데 우리가 이 공모주,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모도 있었고 SKI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상장도 있었고 후반기에는 또 LG에너지솔루션 또는 카카오그룹에 대한 상장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천이십일 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공모주를 접근할 때도. 반드시 봐야 되는 몇 가지. 원칙과.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방송시간을 다 못한다면 내일 오전에 특강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공모주에 대한 상장 방법을 먼저 분류를 우리가 해야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선 장애 주식 형태에서 곧장 공모를 진행을 해서 상장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재상장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HN과 인적 분할을 통해 가서 에코프로HN이 탄생을 했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을 했던 기업이었고 그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는 그리고 후반기에는 LG화학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상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애 주식상에서도 이 평가를 상당 부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비상장 장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현재와 주식상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죠.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얼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이 비상장 장애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비상장 장애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상장이고요. 우리가 주식 HT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KOTC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넥스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KOTC 시장과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지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중에 코스닥으로 온다든지 또는 코스피로 상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상장 장애 주식에 대한 거래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단은 주식 HTS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라든지 또는 매도를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똑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그리고 이제 증권 플러스 어플 우리가 앱을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또는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자, 공모가 되기 전에 비상장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증권 플러스 앱이라든지 또는 38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하면 1대1 거래를 합니다. 자,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이 호가라든지 또는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내가 몇 주 팔게요, 얼마에 팔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이 글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따로 1대1 거래가 형성됩니다. 앞서 봤던 우리가 KOTC라든지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라도 호가라는 게 존재하지만 사실 1대1 거래 같은 경우에 그 호가가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상장되기 전에 공모 상태 되기 전, 신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가격이 이미 왜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호가 자체가 어차피 상장되니까 막 호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장 직전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는 비 마이 유니콘이라든지 또는 한국 거래소, 서울 거래소를 통해서도 비상장 주식을 미리 우리가 공모 전에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는 상장도 잘 안 되더라라는 것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상장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많이들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러한 최근에 이제 에이 프로라는 기업이. 우리가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 번 이슈를 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에코 프로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다시 또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A라는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A-2라는 부분과 A-1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A-1의 지분 40%가 A에 대한 지분이 간다면 A-2에도 똑같이 지분 40%가 그대로 갑니다. 기업 공개로 인해서 우리가 상장되기 전에는 반드시 증자 형태를 통해서 출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출차를 하게 되면 신주가 발행이 되게 되고 둘 다 지분 자체는 낮아지게 되죠.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코 프로와 에코 프로 HN 지금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인적 분할을 했던 기업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한 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 주주명을 잘 봅니다. 주주명을 보시면 이동채 씨가 13.1%를 보유하고 있고 이룸 TNC에서 3.7% 이선희 씨가 1.09%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이 그전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똑같이 13.11% 여기에 대해 3.7% 그리고 이선희 씨도 1.09% 똑같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이 그대로 똑같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분할이 되는 기업들은 그 전부터 이 에코 프로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주수에 맞춰가지고 에코 프로 HN에 대한 주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장이 되면서 만약에 이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미리 우리가 인적 분할이 한다는 뉴스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를 해놓으면 상장되는 이 에코 프로 HN에 대한 매수가 자동적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물적 분할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념이 조금 더 난해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가 다시 한 번 더 상장이 되는 이런 형태에도 지금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SKIE 테크놀로지나 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가지고 상장이 되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좀 더 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주주가 최상위에 있고 그 밑에 A라는 기업이 있고 그 밑에 B라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은 A 안에 B가 이제 속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B는 A에 대한 자회사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B에 대한 지분은 100% A라는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앞서 봤던 것은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면 그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에 따라가지고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지분을 보유한 형태가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된다라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앞서 봤던 인적 분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에 이 주주에 대해서 A에 대한 회사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지분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대신에 이 B라는 회사가 여기 A라는 회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분이 원래는 100%였는데 이것이 B가 상장이 되면서 A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줄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주 제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양도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양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업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SK 디스커버리에 생각하시면 돼요. SK 디스커버리가 만약 지분을 40%를 SK 케미칼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SK 케미칼 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00%에 대한 지분으로 속해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SK 디스커버리가 보유하고 있던 SK 케미칼에 대한 지분 40%는 그대로 그대로 예속이 되고 대신 SK 케미칼이 100%에 대한 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 자체가 100에서. 일정 비율에 대한 형태로 하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가 B에 대한 지배구조는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는데 SK 케미칼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빠졌죠. 빠진 이유가 왜 빠졌습니까? 바로 지분 자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0%가 아니라 이제는 지배구조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후반기에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업이 바로 LG화학이었어요. 자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빼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공매도입니다. 하지만 그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자 A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A 위에 주주는 누굽니까? LG라는 주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그러면 B는 뭐예요? B는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LG화학이 100%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LG는 LG화학에 대한 지분을 똑같이 40%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밑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앞두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된다?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악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빠졌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LG화학에 대한 하락을 좀 더 대처를 좀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지주사는 조금 지주사는 경영과 관리를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주사입니다. 그러나 그 지주사가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띄는 기업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할 때가 있어요. 대신에 사업회사가 떨어져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부를 떨어져 나온 형태에 대한 회사는 상당히 주가가 좋은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이번 에코프로 H&M과 에코프로를 보셔도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가 예전 에코프로 BM을 사업회사로 떨어져 나갈 때도 똑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악재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LG화학에 대한 부분도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도전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 같이 보시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상장 후에 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SK케미칼이 6천만 주에 대한 주식을 보유를 하면서 지분률을 9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하지만 상장이 되면서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68.4%를 줄어버려요. 줄면서 옆에 나오면 구조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상장이 되면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매출이 또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적분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지분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런 공모주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내 감으로 이거는 상한가를 갈 거야. 따상이 가능할 거야. 따상이라는 것이 그날 당일날 두 배가 올라서 거기서 상까지 가면 하루에 130%가 오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장되는 첫날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시가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모가격보다 하락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공모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따상 갈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한 첫 번째 내용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은 우리가 청약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유수기사와 개인회탁금 증가 그리고 기관에 대한 경쟁률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밑에 보면 기관에 대한 경쟁률이 기업 공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인회탁금들 우리가 개인회탁금이 시장에서 크게 증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우리가 공모주에 대한 확인 사항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내일. 오전에 진행하는 주식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머지 부분도 주식 꿀팁으로 노하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에 대한 강의 공모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